생육상통관 나무를 성장시키는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보행로의 잔디밭이 형성됨으로써 시민들이 살안 잔디와 같이 함께 생활하며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뿌리와 생장점을 보호할 수 있는 잔디매트를 개발해서 밟아도 죽지 않는 잔디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이 잔디매트를 사용해서 옥상 녹화를 함으로써 옥상에 생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잔모를 저장해서 옥상 녹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제품을 LIB 제품으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우리나라 한국형 LIB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NS w R 1 3 2 4